박영양 박영양 씨 우리 얼른! 진짜? 올릴 거 어디있까? 너 잡아 있는 건 다 나눴 zoo 수빈은 사실 그의 가장 높은 사람이야 오, 예 예 그리고 I know 그리고 가장 높은 사람이야 그는 우리의 리더입니다 그래서 그의 리더십을 배우고 싶어요 와우, 땡큐 잘하시네 잘하시네 너무 잘하시네 이렇게 쩔고 깨지면 진짜 잘하시네 나대에서 목적이네 3 2 1 승무원 승무원 건축카 헬스트레이너 승무원 PD 건축카 헬스트레이너 승무원 PD 아이 깜짝이야 3 2 1 헤어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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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에 하십시오 한 번에 헤어디자이너 헤어디자이너 와아 조심하세요 제가 작업하면 심장이 쿵쾅거리니까요 와 진짜 하지만 심장은 원래 쿵쾅거리는 거 알고 계시죠?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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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따라 주워줄게 한 입 한 번 먹어요 맛있게 먹어요 밥 먹어? 갑자기 줄 생각 없었어 한 입이 아니고 반 게 아니야? 응? 빨간 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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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반복 바보 촬영이 끝났습니다 마스크 컵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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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사진도 다 엘리 지금 저랑 태연이랑 같이 둘이 찍어서 유닛셀카 우닛셀카를 만약에 천만 개 안 넘으면 우리 팀에 고이 고이 오케이 오케이 만약에 7년 뒤에라도 갑자기 천만이 됐다 그러면 M2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저희가 어떻게 서 있는 거예요 유닛 셀카로ύ을 찍는 이유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축제 난 뭐하지? 안녕 태연아 성인이 되고 처음으로 맞이한 스무발때 생일 너무너무 축하하고 사실 뭐 지금 좀 바쁜 시기여서 생일을 아주 즐겁게 즐기지면 못하겠지만 그래도 우리 다섯 멤버들이랑 같이 재밌게 보냈으면 좋겠고 또 오늘 하필 또 너 생일인데 우리가 좀 다 개인 스케줄로 조금 바쁜 날이잖아 또 오늘 아마 모이기는 힘들 것 같은데 그래도 다 같이 퇴근하고 같이 한번 맛있는 거 먹고 축하해줄게 축하한다 즐거운 생일 보내고 오늘 하루도 형이랑 같이 있으니까 모두 행복한 하루가 될거야 나도 고생했어 갑자기 고생했어 흥눈하네요 여기 악마 여기 정태연이랑 천사 최수빈이 내가 이렇게 가웅이 들고 싶지 닦고있으면 형이 여기 진짜 진짜 탁이 짠 영식이 딱 영식이 땅에 딱 떨궈지겠지 하하하하 아까 혜연이 마실대로 닦고 있는 척하고 있으면 제가 거기에 아 테이블이 있구나 하고 딱 접시를 줬는데 보자고 한 땡간에 깨지면 혜연이 옆에서 비웃는 동안 못된 악마형이라고 핸드폰을 하면서 흥눈하네요 흥눈하네요 흥눈하네요